오 오 대박! 오 진짜? 오 신기해 오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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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이거 할 수 있잖아 오! 누나 누나! 오오 대박! 느낌 좋아 누나 대박이야 이거 엄청 신기해 뭔데 신기해? 이거 봐봐 잘봐 콜라 넣고 치약 넣고 베이킹 쏟아넣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 딱 1분 돌리면 이제 이게 굳어지거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뭉쳐서 나한테는 자석 오 이게 된다고?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죄니까 여기 올린 거 아니야? 이상한데 속임수 같은데 거짓말이라고 그런 이 실험이? 난 안 될 거 같은데 누나 해보자 해보자 우리 집에 치약이랑 콜라랑 다 있잖아 있긴 한데 난 안 될 거 같은데 저게 돼? 에이 되니까 여기 나오지 안 되는 게 그냥 나오겠냐? 음 안 될 거 같은데 옥퀸인들 생각엔 어때요? 이거 될 거 같아요? 될 거 같든지 안 될 거 같은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나는 된다! 엄청 신기할 거 같아요 두근두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배고 올 거야 빠순댔소 신기한 세상 포류네시 야 너 콜라를 넣으라는 거지? 그리고 나서 치약을 넣어 콜라에다가 치약? 진짜 치약이다 콜라 한 만큼 넣고 여기 치약 치약을 쭉쭉 오오오 오 뭐야 오우 아까 보니까 많이 넣던데 이런 넣으면 되겠지? 오 벌써 거품이 일어나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데 계속 섞어? 베이킹소다를 넣고 그 다음에 섞는 거야 개개개? 알겠어 베이킹소다를 넣어줍니다 이거 진짜 되면 대박 오우 베이킹소다 오 오 뭐야 거품 엄청 많이 나 오우 섞어줍니다 으아아아 으악 이 다음에 전자레인지 1분? 응 1분 으악 으악 나 몰라 이제 슬라임처럼 되려나 보다 오우 되나봐 제발 되라 오우 되나? 아 반응 오 부풀어 오르는 거 같긴 한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부풀어 오르긴 해 어 어 다 됐다 어 악 뭐야 아 전혀 안 된 거 같아 으악 치약냄새 야 이거 전혀 안 될 거 같은데 영상처럼 되려면 슬라임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되려면 기미가 전혀 안 보여 그 그 그러면 누나 1분만 더 해볼까? 그럼 진짜 슬라임처럼 될 수도 있잖아 어 그래 1분만 더 해보자 어 냄새 으 으 으 으 으 아 뭐 끝났다 과연 됐을까요 아 안된거 같애 아 안되나 오 냄새 치약 끓는 냄새 대박이야 치약을 왜 끓여 오 이상해 과연 자석으로 가능할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아 뭐야 진짜 되는거야 이거 안 되잖아 아 바보다 안 되는 거였네 아 속았어 속았어 완전 속았어 와 진짜 나빠 안되잖아 아 근데 이거 우리 이제 엄마 오면 죽었다 전자레인지에서 치약 냄새 엄청나 엄마다 아 어떡해 큰일났다 야 오리오 너 때문에 나 이제 죽었잖아 너 이비키 너네 있었니? 안 돼 이게 무슨 치약 냄새야?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이게 뭐야 뭘 끓인 거야 아유 그래서 치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고? 응 아 아 우와 진짜 콜라 치약이 다 뭐야 아 진짜 짱구야 짱구 아우 머리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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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겨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나의 실험 정신 실험정신 아우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너 또 뭐하냐 깜짝이야 너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 나 아니거든 뭐 할 건데 또 아니라고 사실 이거 될까 싶어서 속닥속닥속닥 아 그건 그건 될 거 같은데 해볼까 아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뿌리면 돼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보자 과연 오 오 오 오 좀 시간이 지나잖아 우와 봐봐 이거 길 생긴다 오 대박 대박 진짜 신기해 우와 오 진짜 됐다 와 대박 우와 진짜 된다 진짜 대박 우와 진짜 신기해 오 오 대박 대박 엄마 재밌어 아 깜짝이야 아 너네 진짜 쓰레기거리만 만들고 설거지만 하게 하고 진짜 이거 아우 진짜 안지겨 내가 치울게 치울게 아우 정말 뭘 한 거야 또 대체 응 봐봐 봐봐 엄마 내가 찍었는데 이거 봐봐 대박이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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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진짜 어머 신기하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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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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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우리 오키님들 많이 좋아해 주실텐데 얘네가 진짜 오키님들이 그 좋아한다 그러면 해야 되긴 한데 비눗방을 하면 사방한데 미끈미끈 난리나잖아 응 오키님들 이 영상에 좋아요 5000개가 달리면 엄마가 비눗방을 실험하게 해준대요 내가 언제 오키님들이 좋아하는데 안해준다고? 위험한거 아닌데? 아우 아우 알겠어 너네 해 너네 마음대로 해 오천개 해 아우 진짜 오 예스 야아 눈 위에서 비눗방을 어나봐야지 키키키키오 미키 난 더 신기한거일거야 나 생각해놓은거 있어 오 대박 뭔지 궁금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리온의 실험실 대성공 천일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